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거 부정이 발생했는데 다 깔아뭉개는 나란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 다 깔아뭉개고 2026년까지 먼저 2천 명을 증가시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우스운 거죠. 안세형 씨가 뭐라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더라도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이니 이제 안세형 씨는 혼자 싸우는 것이고 협회라는 것은 그래도 동원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할 테니까 절대적으로 안세형 씨가 불리한 거죠. 제가 이 사건 터졌을 때 안세형 씨가 참 안 된 것이 물론 그 발언을 한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안세형 씨 발언에 인해 가지고 한국의 여러분들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것 자체가 완전히 뭉개져버렸으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안세형 씨가 안세형 씨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발언한 타이밍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불합리한 관섭을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협회가 외면을 말기를 바라는데 한국사회가 외면을 외면을 안 하겠습니까 두고 봐야겠죠.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이 그래도 있는 분이니까. 지난 7년간 대표팀 생활이 서척하며 가슴 속에 담아뒀던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회에 있는 그 노예한 사람들 기성세대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들이 다 날아갈 건데 대한민국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전공의들하고 이러면 의대생들이 지금 뛰쳐나간 지가 7개월 됐는데 지금도 문제를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식의 문제해결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문제해결 능력을 많이 상실한 겁니다. 이제 입장문 전문을 보게 되면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안세영 씨가.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파장이 일어날 건 생각을 못했고 파장이 올림픽 기간에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선수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딴 거 아니고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꾸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 터졌을 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였습니까. 관습적으로 해온 거지만 옳지 않은 것 정의롭지 않은 일은 고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아니다 않습니까. 선수들한테 이런 7년간 여러분들 뭐죠. 허드레를 시킨다는 것은 관습적으로 우리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해봤으면 그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옳지 않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넌 특혜를 받고 있잖아 라는 말로 문제를 해피하기보다도 한 번 해보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 라는 말 한마디로 제 이야기와 귀를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문제를 고쳐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쳐가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안세영 씨와 함께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니 혼자 잘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의도는 없고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 아니다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바꿔야 다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시스템 소통 케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운영되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걸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할 수 있겠냐. 옛날 같았으면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좀 정의로운 부분이 살아 있을 때 지금은 전부가 다 썩었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멀쩡했습니까. 선관위가 멀쩡했습니까. 대통령이 멀쩡합니까. 대통령실이 멀쩡합니까. 보건복지부가 멀쩡합니까. 교육부가 멀쩡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겠냐. 이렇게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죠. 협회 관계자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변화의 키를 지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여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히든크 감독 여러분들 걸출한 성과를 이룬 게 딴 게 아니고 학연이나 인연에 관계없이 본인이 기량에 맞춰서 선수를 배치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시스템.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죠. 전부 다 뭐죠. 협회나 뭡니까. 체육회나 나라에 다 여러분들 숟가락을 들이밀고 그냥 빨대만 꽂고 빨아먹을 생각만 하니까 그게 기생충이죠 뭡니까. 기생충이지. 그게 딴 게 기생충이 있습니까. 그게 기생충이지.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에게 두렵지만 나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자칫하면 배드민턴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무섭게 밀려듭니다. 플랜 b를 안세영 선수는 갖고 있기 바랍니다. 본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면 떠날 수도 있는 거죠. 나라가 다행히 여러분들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본인이 이런 활동할 수 없는 아주 좋고 바람직한 일인데 그게 불가능하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딱 한 겁니다. 젊은 선수들이 똑같은 맥락으로 전공의도 여러분 딱 하기도 하고 의대생도 딱 한 겁니다. 한국에 깨어있는 시민들도 딱 하고 그냥 모르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건데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송 또 나가고 나면 악쓸인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댓글로 뭡니까 그냥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항상 제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본질을 바라야 본질을. 안세형 선수가 여러분들 좀 무리한 이야기를 타이밍을 못 맞춰서 이야기했다. 그 부분이 본질이 아니고 여기에 본질이란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지적한 거죠. 비함대적인 관행과 전통 시스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거를 그냥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못 보겠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럼 안 선수는 떠나야 되는 거죠. 의료 사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숙가가 형편이 없고 민영사 소송 이름 답지 않은데 누가 필수의료를 하겠습니까 거기다 의사수 늘려가지고 젊고 씩씩하고 고강도 이런 노동에 익숙한 전공의만 여러분들 조달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리니까 그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바보 천치가 아닌데 그냥 입 담그고 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좀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살아가야 할 날들이 길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도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원을 엄청나게 60%나 늘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의학과대학 질은 더욱더 좋아질 겁니다. 나중에 다 감방 가야 될 친구들인 겁니다. 그런 헛소리들 하고 있으니까 충북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시다가 이제 물러나서 부산의 개인 병원으로 여러분들 옮기신 배장한 교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카데바 하나를 가지고 의과대학생들이 8명 9명인데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두 명만 늘어나더라도 장기인 간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지로 의과대학 교수를 정원을 60%를 늘려놨으니까 의대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다 거짓말을 잘 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위선적인지 어쩌면 그렇게 뭡니까 사기 발언을 많이 하는지 한국에 있는 나라가 이런 저출산이나 저성장 이런 문제도 저는 크게 걱정하지만 나라 전체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거짓말 사기 위선 조작 이게 너무 심한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움도 없어진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부끄러움도 없을거라.